투자 아이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상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상품들 중에서 개인신용에 관련된 상품을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개인신용 채권 투자치가 있고요. 여기서 10만원을 투자하시면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지 직접 계산되서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쭉 보시면 투자에 대한 필수 모집사항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들이 남아져 있고 저희가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뭘 할 수 있는지 써있습니다. 다시 위에 가시면 직접 투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투자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필수 동의사항을 보시게 되고요. 여기서 동의를 완료하신 다음에 직접 투자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바로 투자가 완료됩니다. 굉장히 쉽죠?